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낡은 듯한 컬러감에서만 빈티지함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사용된 소재나 특히 이 부분에 사용된 가죽의 질감이나 컬러감 그리고 이 윙로고의 작업 방식 등 전체적으로 예전에 에어조던1 신발을 오랫동안 신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변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신발입니다 에어조던1 같은 경우는 워낙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모델 중에서 우리가 구매하는데 가장 먼저 고려하는 부분은 아마 컬러감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컬러들도 있고 새로 나오는 컬러들조차도 나이키에서 의미를 부여해서 마케팅에 충분히 활용을 하는데 이 제품은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컨셉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지금 컬러를 중점적으로 볼 게 아니고 소재를 먼저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소재가 사용됐는지 그리고 컨셉을 제대로 알면은 신발 보는 재미도 있고 또 예쁘게 신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이퍼로얄이라는 컬러가 그 메인 컬러로 사용이 됐는데 이 컬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컬러인데 지금 이 스티치 부분을 보시면은 색 변화가 없고요 지금 보시는 이 파란색 부분 후에 가공을 해서 물 빠진 듯한 세월이 굉장히 오래 지난 듯한 컬러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 나왔던 조던 제품들이 신다 보면은 이렇게 벗겨지면서 컬러가 히끗히끗해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재 자체도 일반적인 가죽이 사용된 게 아니고 스웨이드가 사용이 된 겁니다 만졌을 때의 질감이 지금 이런 예전 제품들 벗겨진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신발에서 제가 가장 좀 높게 평가한 부분은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회색 부분 이 수우시를 제외한 지금 이 뒷부분의 회색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혹시 이 제품 갖고 계신 분들 만져보시면은 질감이 이쪽에 있는 스웨이드하고는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만졌을 때 느낌은 일단 마찰감이 좀 있습니다 마찰감이 좀 있고 약간 눅눅한 느낌 그런 느낌도 좀 들 겁니다 예전에 나왔던 에오 조던 원 제품들 관리 잘못하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벗겨집니다 이렇게 막 떼타지 않고 그냥 관리만 잘못돼서 벗겨졌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컬러가 이 회색 컬러일 겁니다 처음에 저렇게 벗겨지게 되면은 굉장히 끈적한 느낌인데 저 부분을 다 벗겨내고 뭐 끈적거리지 않게 파우더를 칠한다든지 뭐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런 느낌의 질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수우시에 색바람이 없는 하이프로얼 컬러가 사용이 됐다면은 굉장히 쨍한 느낌이었을 거고 전체적인 이 낡은 느낌보다는 이 수우시에 더 시선이 집중이 돼서 카이다이 느낌의 신발로 보였을 겁니다 보면은 예전 제품들 에오 조던 원 제품들 중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부분이 아마 이 수우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수우시에 그레이 컬러가 사용이 된 겁니다 일단 뭐 색이 변함이 없고 그리고 다른 부분과의 배색도 고려가 됐고 그리고 이 부분에 톤이 다운되면서 지금 이 바랜 듯한 블루톤이 확실히 눈에 띄는 그런 디자인을 만든 겁니다 지금 이 아웃솔을 보셔도 예전에 오래된 신발들 에이징 된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서 블루 컬러가 아닌 그레이 컬러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이 흰색 윙로그를 보시면은 각인된 게 아닙니다 지금 각인된 게 아니고 페인팅 된 느낌 아니면 스티커 붙은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에오 조던 원 제품들 오래된 거 이 부분에 페인팅 벗겨진 것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도 데미지 입었을 때 쉽게 벗겨지도록 이런 작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그 소재가 말씀드린 대로 스웨이드인데 스웨이드 위에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면은 이거 금방 벗겨집니다 데미지 입으면은 여러 부분을 감안을 해서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예전에 에오 조던 원 제품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변할지 그 모습을 현대에 맞게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티지한 느낌의 신발을 더 예쁘게 신기 위해서 그 부분을 더 부각해서 신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밝은 톤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은 지저분해 보일 겁니다 빈티지한 느낌이 아니고 낡은 느낌이 들 겁니다 낡고 지저분한 느낌 그거는 분명히 빈티지한 느낌하고는 다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예쁘게 신으려면은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바랜 듯한 블루 컬러를 더 돋보이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더 지저분하게 해 버린다 그러면은 이 블루 컬러 부분도 죽을 거고 다른 부분도 그냥 지저분하게 보일 겁니다 어차피 신으면은 주름은 갈 거고 약간의 때탐 정도, 에이징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일부러 데미지 입히고 막 신고 그렇게 신으면은 오히려 더 안 예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빈티지한 느낌 좀 가미하고 싶으면은 이 끝만 좀 그냥 교체하십시오 그냥 가지고 계신 에어조던 원 제품이 있으면은 좀 낡은끈 때 묻은 거 있으면은 세탁하지 말고 끝만 좀 교체를 해서 다른 부분은 깔끔하게 오히려 이 블루 컬러가 돋보일 수 있게 다른 부분을 깨끗하게 해서 신는 게 더 예쁘게 신는 방법입니다 이 제품 사이즈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조던원 하이 오지 모델들하고 동일한 사이즈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발볼 없으면은 그냥 반업 정도 하시면은 편하게 신으실 수 있고 발볼 있는 경우에는 1업 정도 하시면은 편하게 신으실 겁니다 올해 연말까지 매월 이벤트 중이니깐요 구독자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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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